일단 불법 웹툰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죠 그놈의 그 빌어먹을 밤토끼부터 해서 수많은 불법 웹툰 사이트가 웹툰계를 죽이고 있죠 사실은 그거 아세요 여러분? 웹툰이 대중문화 컨텐츠로만 놓고 보면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처음 발명한 발생지인 거 아세요? 그거 없어요 여러분 김치? 태권도? 많이 떠오르시겠지만 대중문화 컨텐츠 음악, 영화, 소설 그게 뭐가 됐건 유일하게 한국이 만드는 거? 웹툰밖에 없어요 앞에 K를 안 붙여도 되는 거 앞에 굳이 K를 붙이지 않아도 괜찮은 게 웹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웹툰 시장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만약에 웹툰 작가들이 전부 다 망한다면 그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게 불법 웹툰이거든요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확실히 알고 있고 그게 보여요 제 주변 작가들이 정말 울면서 그리거든요 근데 그 불법 웹툰 때문에 분노가 엄청나게 올라오다 보니까 불법 웹툰 왜 안 잡냐 경찰은 뭐 하냐 플랫폼은 왜 놔두냐 이런 종류의 분노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감사하죠 일단 같이 분노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동시에 이거 약간 분노에만 휩싸여 있으면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실제로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야 저 불법 웹툰 사이트를 실제로 잡아내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덮어놓고 플랫폼 욕하거나 덮어놓고 이 법을 욕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셨습니다 너무 진한하고 어려운 주제고요 왜냐하면 화내는 게 더 쉽거든요 화내는 게 제일 쉽죠? 그냥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여 하면 제일 쉬워요 그래서 가끔 하다가 부산경찰에서 밤돌기 잡으면 박수 쳐주고 통크해 하고 끝 잡아도 쟤네만 잡으면 뭐하냐 얘네들도 있는데 더 편하죠 그러기가 너무 쉬워서 이 주제를 쭉 가지고 왔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 모두들 털하입니다 일단 주제를 불법 웹툰 안 잡나 못 잡나 라고 얘기를 풀어왔습니다 왜 플랫폼은 불법 웹툰 가만히 놔두냐 잡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답답한 부분이실 거예요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네이버 카카오 왜 가만히 있냐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있냐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런 게 있어요 저작권 해외진흥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저작권 해외진흥협회? 네 저작권 해외진흥협회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고요 여기에 회원사를 누르시면 이 목록이 나와요 네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지 않나요? 네이버 웹툰 보이고요 네이버 웹툰 리디 웨이브도 있고 레진도 보이고요 카카오 보이고요 다 있죠 여기에 KWIA 저기는 웹툰 산업협회고요 KBS, MBC 다 들어가 있어요 JBC 다 보이네요 웹툰만 얘기를 하니까 힘이 안 실리니까 컨텐츠를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아서 우리 한번 여기에 힘을 실어봅시다 라고 모인 거예요 저 모인 곳의 목적이 불법 사이트 근절을 위한 곳인가요? 네 이거 대응하고 연구개발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해보자 그리고 정책 사업도 하고 네 그리고 정치력이 필요할 땐 정치력 발휘도 하고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라고 컨텐츠 기업들이 모인 거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건 웹툰 불법 유통 대응 협의체 웹대협이라는 곳이에요 네 네 네 여기는 네이버 웹툰, 레진 코믹스, 리디, 탑코, 투믹스, 카카오 엔터 이런 곳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웹툰의 특정에서 작년에 그런 거 캠페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돈내내내내내고 내가 보는 웹툰이라는 캠페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플랫폼들이 진행을 했거든요 이 플랫폼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대응도 대응이지만 인식 개선에 좀 나서보자 라고 해서 플랫폼들이 직접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툰레이더 네이버 웹툰에서 툰레이더라고 불편한 웹툰, 캡쳐를 해갖거나 긁어가면 거기다 미리 코드를 심어놔요 그래서 다른 데다 올리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예전에 레이진에서 한번 비슷한 걸 했었죠 처음에 레진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웹툰도 했었고 카카오 웹툰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은 AI 기반으로 돌려서 이상 패턴 파악 그게 뭐죠? 그러니까 웹툰을 보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보겠어요 들어가서 스크롤을 그냥 하겠죠 그쵸 근데 갑자기 드래그를 쫙 해 이거 캡쳐하는구나 네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어허 그것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그리고 리디, 탑툰, 투믹스, 카카오니터 이런 것들은 자체의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요 우리 거 퍼간 놈들 해서 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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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돌리고 있어요 하고 있겠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뇌 눈에 자꾸 보이냐 나쁜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역부족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놈들이 활개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의 허점이 분명히 있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제도적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실제로 효용이 안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뭐 창작을 하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죠 네 지나가다가 버스를 봤는데 내 만화를 보고 있어 버스에서 근데 그 거기 옆에 뭔가 이상한 워터마크가 박혀있어 음 불법으로 보고 계시는 이런 경험들 있으시다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죠 그쵸 내껀데 이른물을 이 사람에게 뭔가 되게 폭력성이 느껴지죠 속에서 이렇게 결국에는 이걸 잡아서 이걸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왜 어렵냐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우는 사람이랑 불법으로 싸우는 사람이랑 누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불법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하죠 링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총을 꺼내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링 위에서 너도 한방 나도 한방으로 싸우자 했는데 갑자기 총을 꺼내면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그런 싸움이에요 불법으로 싸우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사실은 거의 그런 무경계 싸움을 하고 있죠 실제로도 불법이고 광고도 불법으로 하고 있고 돈도 불법으로 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랑 싸우려면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우기 정말 힘들죠 그렇다고 합법의 경계를 넘어갈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배트맨처럼 작용단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혼내는 법적 테두리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합법의 테두리에서 싸우기는 왜 이렇게 힘드냐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단 차단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규 불법의 사이트가 차단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네 이 부분 잘 모르시니까 잘 보세요 네 사이트가 맨 처음에 발견이 돼요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네 방심이랑 저작권보호원의 모니터링 신고 이런 걸 받아서 아까 그 모니터링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독자 여러분이 신고를 하시면 보통 중복이에요 네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고를 아무리 해보셔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툭 레이더라거나 아까 얘기했던 그 플랫폼이 왜 안 하고 있냐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하고 있습니다 테스크포스 쪽에서 이미 2번까지 다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권리사에서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서 이거 저작권 침해입니다 라고 확인을 해줘요 그러면 이 3번부터가 느려지는 거예요 이게 요의가 중요합니다 네 심의를 해야 돼요 이 심의기구를 통해서 방심위에서 차단을 의결을 합니다 방심위에서 이건 차단 사유가 된다 땅땅 해야 차단이 돼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 왜 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요게 없으면 모두가 모두의 게시물을 삭제해버릴 수도 있고 모두가 모두의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심의를 하는 시간에 사람이 하기 때문에 느리게 되는 거죠 이 심의가 웹툰만 보는 게 또 아니에요 그렇죠 간행물윤리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출판물을 다루는 곳인데 거기서 하는 거 빼고 다 봅니다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거기다 방송도 봅니다 왜 그런 거 가끔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본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그 규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를 그것도 심의를 해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안 내려가냐 딱 봐도 불법인데 왜 심의가 오래 걸리냐 이걸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빨라진 거예요 지금 원래 2주가 넘게 걸리던 게 한 달 가까이 걸리던 게 4일로 줄었어요 그럼 왜 4일이나 또 왜 그 시간이 걸리냐 딱 봐도 이거 이상한 불법 사이트 도박 사이트 배너가 걸려있고 이런데 왜 4일이나 걸리냐 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차단되는 거냐 그렇죠 차단 대상이 뭐냐를 뭔지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일단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 전시하는 거 이거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음란물이 법적으로 금지니까 차단됩니다 그리고 비방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이거는 네이버에 블로그에 글 들어갔는데 삭제된 게시물입니다 하고 뜨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그런 것들 그리고 공포심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정보 4번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 요거 애매하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게임 핵 게임 핵 쓰는 사람들 내가 게임을 하는데 자꾸 내 머리만 맞아 총이 저는 100% 핵이다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세요 많이들 있으시죠 게임에다가 주로 내가 죽으면 핵같이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핵이 불법입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게임에서 핵 있으면 불법이에요 모르셨죠 왜냐하면 통신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하거나 그래서 내가 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방해했잖아요 정상적인 운영을 그래서 게임 핵이 불법이에요 이거에 불법 앱툰도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4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유물 법령에 따라서 금지되는 사행성 도박 같은 거 국가기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걸 범죄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걸 범죄를 시키도록 하는 걸 방조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뭘 차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다 공감이 가시죠 그중에 4번에 해당한다는 걸 다 알아주시고요 4일이나 걸리는 건 아직도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아예 그냥 ISP 사업자 차단을 한다면 이걸 그냥 바로 해버리면 안 돼? ISP 사업자가 뭐죠? ISP 사업자가 KT라든지 인터넷 사업자 인터넷 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입니다 여기에 그냥 하라고 하면 안 돼? 근데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걸 관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준정부기구거든요 준정부기구가 뭐죠? 정부기구는 아니에요 근데 임명을 대통령이 한다거나 이런 걸 준정부기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임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대통령이 예를 들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저거 잘라라 라는 식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을 또 되게 논쟁을 해가면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고 뭐 처리를 하도록 법으로 만들어놓아서 통로를 딱 하나만 만들어놓다 보니까 병목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빨라지고 빨라져서 4일로 줄어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누가 이거는 삭제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잘라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얘기한 순간 바로 쭉쭉쭉 해가지고 실행이 돼버리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위험하니까 정부가 맘대로 인터넷 컨텐츠를 삭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독재가 되기 쉽죠 그렇죠 자기 정부 요구라는 모든 인터넷 게시물들을 없앤다고 했지만 한국은 난리나 좋으나 한국은 지금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은 민주화가 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정부 쪽에서 맘대로 내려버릴 수 있어 그러면 더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그를 남겨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라는 기록을 다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정부가 하니까 그냥 맘대로 해버리면 안 돼? 안 돼요 정부는 누구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이 부분이 되게 차가워질 필요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웹툰 작가고 웹툰 독자고 이러다 보니까 불법 웹툰에 대해 분노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으면 당연히 나오는 말이 당연히 불법인데 바로바로 잘라야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한 바짝 떨어져서 보면 당연한 불법을 바로바로 자른다 여기서 당연한 불법은 괜찮아요 바로바로 자른다 이 부분이 되게 위험하다는 걸 알게 돼요 불법은 누가 판단할 것이냐 내가 만화가가 아닌데 이 상황을 보면 야 그거 바로바로 자른다고 위험하지 않아? 라고 나올 수 있어요 거기다가 불법성을 판단하는 것도 정보예요 그렇죠 이거는 양손에 칼을 다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을 남겨서 반드시 감사를 받을 때 이렇게 만들어놔야 돼요 견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이 충분히 빠르다고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느려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태생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심의위원으로 뽑힌 사람들은 24시간 동안 거기다 가둬놓고 임기가 3년이거든요 밥 넣어주고 잠도 안 재고 그것만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권을 받자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되게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태생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부분 약간 딜레마가 있죠 이게 제도와 법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달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도와 법으로 하면 항상 빈 곳이 나와요 그러면 해외 사례 중에 배울 곳은 없나 해외는 어떻게 하나? 이쯤 되면 궁금하죠? 이거 우리나라만 그럴 일이 없는데 다른 나라 어떻게 하냐가 궁금해질 타이밍입니다 일단 영국 사례를 좀 들고 왔습니다 영국의 실무준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국은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서 불법 사이트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을 되게 오래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 이해 당사자는 누구냐 ISP 사업자가 있고요 ISP 사업자 인터넷 망사업자입니다 인터넷 망사업자 그리고 불법 사이트로 피해받는 창작자들이 있을 거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 그걸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있을 거고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것들 독자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얘기를 오래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라고 하다가 실무준칙이라는 걸 만듭니다 실무준칙 자 어려운 얘기나 하지만 긴장하지 마십시오 실무준칙이 여기 되게 간단한 거예요 ISP 사업자 아까 말했던 인터넷 보급 사업자 그리고 저작권자 그리고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죠? 불법 사이트 보이면 차단해달라 라고 우리가 말을 할게 차단해줘 그리고 그 정보를 정부에 넘겨 그러면 정부는 얘네들 잡아주세요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인터넷망이랑 플랫폼이랑 작가가 우리끼리 이건 불법이다라고 던지면 국가에서 그냥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잡아준다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하는 거고요 잡는 이 나쁜 놈들을 잡는 그리고 차단은 ISP 사업자가 합니다 우리 치면 KT나 브로드밴드나 SK나 이런 데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작권자가 이거 우리 건데 얘네들이 도용하고 있어라는 신고를 하면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영국은 그렇게 그래서 그 3자가 일단 우리끼리 말을 맞추면 한쪽은 잡으러 가고 한쪽은 차단한다가 된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에 할 일을 하고 민간 기업은 민간 기업에 할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파악과 판단을 그 3자의 심의준칙 테이블에서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차단이 실무중칙 테이블에 앉은 ISP 사업자 저작권자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구글 같은 검색 엔진 이런 민간들이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정부는 그럼 뭐 했냐 영국 정부는 세금 감면 혜택이나 이런 걸 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세금 받을 거 좀 덜 거둘게 그거 가지고 일해라 아 지금 얘기했던 플랫폼이나 ISP 사업자들한테 네 이 실무중칙 테이블에 앉으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와서 일을 하면 그 돈만큼을 너희들이 세금을 덜 내니까 그런 얘기를 영국은 2017년 정도부터 쭉 해오고 있습니다 예 예 이 고튼님께서 정부 일을 외주 주는 거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는 정부가 외주를 주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할 수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국은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해서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랑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실무중칙을 중수하기로 약속한 곳들에 세금 혜택이 얼마가 들어갔냐 4억 1500만 파운드 정도가 들어갔어요 2017년 한 해만 한 해 동안 4억 파운드 정도 대충 얼마입니까 6천억 정도입니다 6천억 1년 동안 6천억 정도 네 이 실무중칙이 2017년에 시행이 됐는데 런던 결정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런던 경찰청이 직접 적발해서 런던 경찰청? 네 이 지재권 침해 불법으로 유통하는 콘텐츠를 적발한 것이 대략 1억 파운드쯤 돼요 적발하는 게 1억 파운드라는 게 무슨 말이죠? 피해액이요? 네 피해액 추산액이 이걸로 우리가 피해를 구제한 액수가 대략 1억 파운드 정도다 파운드가 얼마지? 대략 당시 기준으로 2017년 기준으로 이 때는 브렉시트 전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 1,446억 정도 됩니다 1,500억 정도? 네 그 정도의 돈을 이제 세이브 했다 우리가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사이트 차단 이 방식으로 접속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단 자체가 아니라 접속을 느리게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네 그렇죠 실제로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참 이 불법 사이트 보는 사람들의 심리도 알파카입니다 본인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볼 수 있어요 또 그런 식으로 중간에 허드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뭐 약간 솔직히 말하면 불법 사이트에서 보는 그 뭐라고 할까 뭐라고 표현해야 내가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쌍욕을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떨어진 감자튀김 같은 놈들 떨어진 감자튀김 주워서 먹기라도 하죠 흙바닥에 떨어진 흙바닥에 떨어진다 10초 안에 주면 되는데 흙바닥인데? 3초를 아 그럼 진흙탕에 그런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는 말들이 아 뭐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보는 거 불편한데 여기는 한 곳에 모아놨네 이딴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편하자고 지금 남들의 목숨줄을 자꾸 지금 조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 불편하게 만들어줄게 이 새끼야 이러면서 겁나 느리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와요 번호만 바꾸는데 그 번호를 미리 다 차단해놓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게 여기서 또 우리나라의 시스템의 한계거든요 정부가 하기 때문에 선제적 차단이 안 됩니다 선제적 차단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하기 때문에 이 앞에 번호가 바뀔 거 알아요 근데 그때도 기록을 남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왜 기록을 남겨야 되는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악용도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과거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 정부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느리게 만든다거나 나의 못 들어가게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불법 사이트들이 광고 수익을 얻잖아요 주요 수익원이잖아요. 이게 64% 이상 떨어졌대요. 실제로 돈을 못 벌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무 쌤통이다. 너무 꽃이다. 그 놈의 새끼들 돈. 톡이 시원하죠. 너무 시원한데? 그래서 처음부터 국가주도의 차단이 아니었어요. 영국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하고 우리는 경찰권을 동원해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걸 하자.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렸어요. 2017년에 처음 시행이면 그 전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불법이. 이 불법 많고 많은 불법의 시간들을 견디면서 계속해서 토론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구글아 말 좀 해봐라. 니네 검색 안 되게 하면 안 되냐. 이러면서. 우리가 근데 이거 하려면 일이 들어가는데 일을 하면 돈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세금 갖가줄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논리가 아들에게 맞아 들어가죠. 이게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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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죠. 토론을 기나긴 시간을 토론을 하면서 그걸 견딜 수 있는 힘. 물론 지금 영국의 사례가 무조건 정답이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정서나 법감정도 다르고 법의 구조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이식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다만 이런 사례들도 있다는 걸 스터디를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사례가 정답이냐.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영국은 대통령제가 아니잖아요. 거긴 입헌군주국이에요. 영국의 그걸 그대로 듣고 오면 우리나라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체계라는 걸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그냥 스터디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그게 오랫동안 학습이 되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으로 하는 것이 되게 익숙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좀 버릇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습관의 차이. 이런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한 과정을 민간도 견디고 정부도 견디고 그리고 기업들도. 창작자들도 견딘 거죠. 창작자까지 다 견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영국에서 불법이 없어졌냐. 그렇진 않다. 안 없어졌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네. 별게 좋아 보이잖아요. 64%만 줄었다는 건 36%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결 나아졌지만 사라지진 않았다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죠. 완전히 박멸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 나쁜 놈들이 나쁜 마음을 먹는 것을 막기 전까지는. 일단 영국에서 세제 혜택을, 세금 감면 혜택을 거의 한 6천억 원 정도를 썼다고 했잖아요. 물론 안 받음으로써 쓴 거죠. 세수를 줄인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아이정부 차단, 이런 차단을 위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찾아봤어요. 436억 원입니다. 너무 적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 내에서의 불법 차단을 상정해서 그래요. 그렇죠. 이미 글로벌로 가버렸는데 컨텐츠는. 그렇죠. 한국 내에서의 것을 차단하는 것에 몰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마저도 잘 안 되는데. 실제로 뭐 그 수많은 종류의 불법 웹힘 사이트에 서버는 해외에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수사는 안 하냐. 왜 안 잡냐. 왜 잡혔다는 소식들이 뜨문뜨뜨들리느냐. 그렇죠.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속상한 얘기, 답답한 얘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또. 네.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 아까 구글 사례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구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재판정에 가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서버 소재지가 미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를 잡으려면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미국에다 연락을 해야죠. 네. 그래서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 네. 뭐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거대한 서버를 운영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러면 싸게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곳이 이 클라우드 플레어예요. 클라우드 플레어는 도메인을 내가 사면 그 도메인을 서버에다가 인터넷에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네. 클라우드 플레어가 정말로 악명이 높은 곳이에요. 왜죠?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싸고 운영을 잘해요. 누구나 쉽게 사이트 하나 열 때 거기 서버를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불법 사이트가 대부분 클라우드 플레어에 서버를 두고 있겠군요. 그렇죠. 이 클라우드 플레어에 서버가 대부분 소속이 되었으면 정보를 정말 안 줘요. 그 회사가? 네. 우리나라에서 영장을 갈부해서 들고 가도 그거 우리나라 영장이 아닌데요? 미국 영장이 아닌데요? 연방 FBI 협조 얻어오시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협조적이지가 않구나.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클라우드 플레어의 주요 수입원은 뭐예요? 이 사이트. 그렇죠. 사이트를 쓰는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죠. 그 불법 사이트들이 우리 돈 주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객의 정보를 알려주는 건 말이에요. 이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비협조적이냐? 망가무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망가무라. 네. 일본의 전설적인 불법 나쁜 놈인데. 그렇죠. 망가무라 보고 있는 분들 계시면 이렇게 한 번씩 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아 이거는 어떻게 얘기해도 이상하다. 속상해하시면 됩니다. 망가무라는 약간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전설적인 감자튀김입니다. 이 사람이 잡히게 된 계기들이 있어요. 몇 개가. 망가무라라는 전설적인 일본의 불법 사이트가 잡힌 계기. 네. 그래서 신고를 했고. 이 어디야? 저 멀리 미국에 가서. 이 사람 우리가 이름을 알아낸 것 같은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좀 달라. 이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이다 라고 줬어요. 그때 클라우드 플레어가. 안 돼요. 응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갑니다. 일본 만화가들이랑 플랫폼 출판사들이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서 쟤네 미국에 있는 저놈한테 이거 명령 좀 해주세요. 라고? 서류를 대주세요 라고 말해요. 일본 법원에 간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때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의 대리인 변호사가 와가지고 비공개를 조건으로 당신들 변호인들한테만 줄게요. 응. 라고 말하려고 정보를 줘요. 오. 너무 오해 없잖아요. 오. 그래서 그걸 받고 약속을 했어요. 오케이 비공개로 하겠다. 받고 나서 바로 법원으로 가서 신고했죠. 아. 이놈이에요. 뭐 어쩔 건데 이러면서. 비공개는 무슨 비공개요. 그쪽도 알고 준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기들 고객들이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액션을 취했군요. 진짜 나쁜 놈인 거 우리도 알겠어. 그러니까 비공개를 조건으로 줄게 하고 준 거죠. 이 정도로 안 줘요 정보를.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협조를 얻기가 쉽지가 않은 곳이에요. 클라우드 플레어 기억해놔야겠다. 네. 그래서 이 현지 수사당국의 협조를 얻기도 어렵고 그리고 클라우드 플레어 같은 이런 서버 운영하는 곳에 협조를 얻기도 쉽지 않아요. 네네네.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 이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나라마다 굉장히 다양한 온도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약을 갖다 팔았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아니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수백억 횡령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온라인상에서 이미지 파일에 불법을 올렸대요. 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아 사람도 안 죽었고 돈을 실제로 몇백억 피해를 그 송금이 이루어진 흔적도 없고 마약도 마약거래도 아니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기 쉽겠죠.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숫자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경중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게 되게 속 터지고 답답한 얘기죠.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죠. 결국. 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피해가 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비협조적으로 나와요. 소사기관들이. 그러니까 소사기관에서도 인지가 아직 부족한 거죠. 그래서 부산경찰분들께서 열심히 잡아주셨을 때 더 큰 박수를 받았던 것도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대 조직을 탕진하고 탕진이 아니라 소탕하고 탕진 탕진잼. 탕진잼. 그건 재미죠. 소탕.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또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수사를 하다가 해외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세워라 대워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서 열심히 하던 경찰들이랑 특사경이라고 했습니다. 특사경. 네. 특별 사법 경찰이에요. 이것만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 오. 이런 불법 컨텐츠 추정만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쪽에 특화된 테스크포스군요. 그런 분들도 이제 해외로 서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아. 아 이제 원하는 길을 가야 돼 또. 그러니까 이 분들도 힘이 빠지죠. 동력이 빠지죠. 바다 건너갔어. 욕들여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동력이 안 생기는 거죠. 특사대 분들도 고생하시죠. 진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되게 총체적 난국인 상황인 거예요. 네. 자 우리 지금 시스템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수사체계의 한계 같은 것들 얘기했죠. 네. 그러면 처벌은 왜 이렇게 약하냐. 이 부분도 이제 할 말 많은 분들 계시죠. 일단 잡았어. 네. 일단 잡았는데 왜 이렇게 처벌이 약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막 240년형 때려버리고. 그렇죠. 막 벌금으로 천납 빼고 때려버리고 그러던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쉽게 통쾌해지기 위한 논리이기도 해요. 그냥 잡힌 사람 잡기 어렵지만 결국 간만에 잡았으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조지자. 이게 이제 모두가 분노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되게 어떻게 보면 참 사이다 서사에 걸맞는 반응이긴 하죠. 그게 영미법이 있고요. 대륙법이 있습니다. 영미법과 대륙법. 네. 그 영국법과 정확하게 말하면 영국이랑 미국법이고요. 네. 이건 판례법이에요. 판례법. 판례에 따라서 형량을 조절할 수 있고 판사의 재량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어떤 변호사, 검사 이런 분들이 과거 판례 찾는 것을 엄청나게 애를 쓰죠. 네. 그게 이쪽 법이죠. 네. 그리고 한국법은 대륙법이에요. 대륙법. 성문법. 적혀있는 것대로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저작법은 처벌은 왜 이렇게 약하냐. 증거혈적 손해보상을 하면 안 되냐. 법에는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이 뭐냐. 비례의 원칙. 네. 제일 나쁜 놈을 사형이면 그 다음은 무기징역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정도의 법은 이 정도로 처벌을 해야 된다. 무조건 사형 때릴 수 없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례의 법칙이라는 게 가벼운 죄, 가벼운 처벌, 아주 무거운 죄, 사형. 이 전체를 딱 자처럼 놓고 그 안에 어느 위치를 줄지를 이 두 개를 기준으로 잡는군요. 그렇게 보시면 쉽죠. 그게 한국법의 기본적인 방식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모든 법의 원칙이에요. 아까 저작권법이 세계적으로 넘어가면 되게 인식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어떤 데서는 이 비례가 되게 낮은 거예요.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가. 그래서 우리나라 법상에서 이거 처벌 거의 안 받는 건데? 이게 뭐 불법이나 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렇군요. 우리나라처럼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법상에서 처벌을 어떻게 하기로 돼 있나?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 두 개를 동시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최대 형량이에요. 5년이 최대 형량인 거예요. 5년이. 이게 너무 적죠. 우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항목에 부과되어 있는 최고 형량이 너무 낮군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낮은데 우리나라 다른 법에서 5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낼 수 있는 법. 다른 법들을 보시면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이거 찾아봤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다른 법들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꽤 되는 형량이에요. 그래요? 네. 이것도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꽤 되는 형량입니까? 다른 나라에 다른 법들과. 다른 법들과 비교해서. 미래의 원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에 나오는 거예요. 아하.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민사거든요. 그죠. 네. 내가 쟤한테 받아낼 거라고 소송을 걸 거야. 그래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건 이렇게 알겠어. 대신에 내가 내 스스로 쟤 인생을 조지게 해줘. 음. 라는 부분을 바꿨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내가 직접 신고할 거야.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아직 그게 안 돼요. 그게 없군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3배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네네네. 피해액의 3배. 네네네. 한국은 논의 중인 부분이군요. 네. 지금 저작권 법을 고치네 만회하면서 계속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배가 너무 적다. 음. 라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근데 없던 거에서 3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진전을 한 거예요. 단계적으로 봐야죠. 법조계에서는 많은 노력을 한 거예요. 이쪽에서 얘기를 오래 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나 있으니까. 야. 이게 되는 거죠. 야. 이 감자튀김들아. 라고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답답한 부분이죠. 그래서 바꾸려면 뭐가 피해를 할까. 자. 여기가 이제 일종의 그 제안이자 의견이기도 하고. 네. 또 수고를 공식 입장과는 무관할 수도 있고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재민 님이 한번 의견을 들어보죠. 네. 찾아보다 보니까 정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심이가 없어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방심이가 거기서 병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오. 그럼 방심이가 없어지고 새로 판을 짜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방심이를 없애야 된다 보다는. 이 상황에 걸맞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중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방심이면 없어지면 모든 게 만사오케이아가 아닙니다. 네. 이거 방심이를 악마화시키는 발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상의 차단 권한만이라도 조금 이제 돌리면 안 되나? 이 온라인상의 차단 권한만이라도 별개로 법을 개정을 해서 이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빼와서 ISP 사업자들이 그리고 콘텐츠 유통업자 간에 이 합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서 해결을 하도록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거기까지 가기엔 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남아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제일 답답한 부분이에요. 더다 보다. 선다 보다. 여기까지 막. 사오르죠. 선다 보다. 사실 오늘 방송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정신건강상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닥터 프로스트 시즌사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고 자주 썼던 대사입니다. 화내는 게 제일 편해요. 미워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플랫폼은 뭐 하냐고 했을 때 플랫폼이 뭐 하는지 보여드렸죠. 왜 이렇게 느립니다? 왜 이렇게 느립니까? 라고 했을 때 왜 느린지를 보여드렸죠. 화를 낼 대상에 사라지죠. 그래서 정신건강상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단계를 거쳐야 뭐를 해야 할지가 좀 더 명료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웹툰스쿨이 사실은 원래 힐링하는 콘텐츠를 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말이 나왔을 때 덮어놓고 플랫폼을 욕하거나 덮어놓고 형량을 욕하거나 덮어놓고 늦게 차단되는 시스템을 욕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고해상도의 그림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정말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디를 대상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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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법을 바꾸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법의 근거가 될 데이터들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불법 침해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추산조차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온라인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띄워놓은 저작권법은 옛날에 출판 위주일 때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너 이거 유통한 거 책 몇 권 찍었어? 라고 물어봐서 증언을 받고 그 다음에 대조를 해보면 딱 나오죠. 피해 얘기. 그렇죠. 명확했어요. 몇 권을 속였네 작가한테? 네. 나옵니다. 명확했어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추산이 어떤 데서는 조단이라 그러고 어떤 데서는 10조단이라 그러고 전체 웹툰 산업의 몇 십 배라고 하는 데도 있고 몇 배라고 하는 데도 있고 되게 달라요. 추산하는 곳마다. 기준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법의 근거가 될 데이터를 모으고 이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을 바꿔야 될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불법 앱순 사이트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진행돼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진행이 안 되면 말짱 확인될 확률이 높아지는. 삐그덕거리죠. 저는 예를 들면 법 제도, 그 다음에 시스템, 그리고 독자의 윤리의식 같은 캠페인성 이런 것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법체계 같은 것들을 위해서는 지금 이재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수치 추산이나 현황 파악부터 체계적으로 되게 잘 돼야 되고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동시에 플랫폼 쪽에서는 이거랑 같이 움직이는 게 있고 동시에 웹툰 독자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 이건 더 늦게 변할 수밖에 없지만 더 근본적인 부분이죠. 이것 중에 하나라도 발맞춰서 안 가면 너무 삐그덕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항상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게 이겁니다. 화내는 게 제일 쉬워요. 그냥 덮어놓고 욕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근데 내가 웹툰 애호가 정도야. 그럼 저는 그냥 화내는 것도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웹툰 스쿨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진지하게 직업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지망생 분들이시고요. 실제로 데뷔를 하신 신인 작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소수지만 저희 동료 작가님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그냥 덮어놓고 화를 내기엔 당사자잖아요. 내일입니다. 내일. 그러면 덮어놓고 화내고 덮어놓고 누구를 욕하는 건 조금 게으른 단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민님께 부탁드려서 이런 얘기를 해본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야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얘들은 뭐 하는 거 하라고 욕하는 누구를 봤을 때 업계의 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은 좀 더 얘기해줄 게 있습니다. 그런 느낌. 그래서 뭐 구독모델로 하면 답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구독모델이 능사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보부상 타임에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하고 싶은 얘기해야 하는 주제는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 덕분이고요. 논란이 많을 수 있는 주제지만 꼭 우리끼린 얘기해봐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재민님 모셔서 얘기해봤습니다. 다들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